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강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8월 20일 오후 6시 일요일입니다. 토익쇼가 아프리카TV 프리그업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프리그업 스튜디오는 삼성동에 있고요. 삼성동의 호화 스튜디오에서 김대균과 김대균쇼에 지금까지 참여해왔던 여러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TV 게스트분들이 와주십니다. 또 EBS FM 김대균 토익킹팀, 이하진 피리님, 티나 선생님,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주치 선생님, 크리스 선생님도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호화 게스트와 함께 김대균쇼가 진행되는데 아 뭐냐 쇼 보여줄 거이냐? 보여줄 거 많습니다. 우선 첫째, 김대균이 신토익을 매번 보면서 정리한 신토익 비법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가 성공했어요. 이 학원도 제가 샀죠. 그래서 이 학원 정도 사고 재미있게 여행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김대균은 어떻게 살다가 그런대로 성공했나? 성공 비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화 게스트들의 릴레이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사회는 아프리카 스타, 방송천재 까루께서 와주십니다. 방송천재 까루님은 아프리카TV,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호화 게스트와 함께 알찬 내용의 김대균쇼 진행합니다. 여러분에게 교재를 선물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김대균토익킹 또는 킹스토익 실전유제 모의고사 선착순으로 모든 분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지 않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부는 사랑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면 고만 받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피자, 그리고 음료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인데요. 저녁 6시에 여러분 행복한 만남과 또 즐거운 토익 영어공부 쇼의 시간을 김대균과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균쇼는 EBS FM 김대균토익킹 게시판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 포털 사이트에 김대균쇼 신청하기 하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무나 오시면 안 돼요. 신청을 설명으로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김대균과 함께 영어와 인생에서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